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에서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전 시간에 웹페이지 변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털어가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메신저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털어가거나 아니면 돈을 빼가는 방법에 대해서 수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길지 않습니다. 우선 수단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신저 피싱이라고 부르고요.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나한테 말을 걸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지인이 저한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달라. 그게 고액이 아닌 경우에는 더 쉽게 내줄 수가 있으니까 피해를 당하기 쉽고요. 그리고 주민번호를 불러달라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까요? 제가 메신저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 예제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메신저가 뭔지 모르신다면 이번 수업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메신저는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 뒤에 수업에다가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같이 첨부해놨으니까요. 그때 보시면 됩니다. 메신저를 준비했는데 여기 있는 이 메신저는 네이톤이라고 하는 SK 커뮤니케이션즈에서 만든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 어떤 회사의 메신저를 사용하건 사기 수법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품이 어떤 건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제가 메신저로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요. 친구야 라고. 그럼 저는 어 왜? 라고 물어보겠죠. 응이라고 얘기를 하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10만원만 급하게 보내줄래? 금방 갚을게 라고 친구가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자 친구가 저에게 돈을 빌려다 하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의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나한테 말을 걸고 있는 사람이 내 친구가 맞는가? 그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서 친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메신저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메신저로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너 누구 맞냐고 물어봤자 맞다고 하겠죠. 그러면 뭘로 하느냐? 전화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 지금 메신저에 로그인해 있냐? 그리고 네가 나한테 돈을 꺼달라고 한 게 맞냐? 요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메신저로 돈을 꺼달라고 하겠냐는 걸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보통 전화로 하거나 만나거나 이렇게 하죠. 근데 굳이 메신저로 돈을 끌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메신저로 돈 꺼달라고 하는 건 99%는 사기입니다. 특히나 이 메신저 같은 경우는 보통 컴퓨터에다가 항상 켜놓는데 예를 들면 PC방이나 이런 데다가 메신저를 쓰고서 로그아웃을 안 하고 빠져나가면 사람들이 다음에 온 사람이 그 메신저로 로그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해킹이나 이런 걸로 이 계정이 자주 털리기 때문에 메신저 상대방이 나한테 메신저의 상대방은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돈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돈뿐만 아니라 주민번호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로 상대방에게 지금 나와 메신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 맞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인터넷에서 사기당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럼 안심하고 인터넷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